헬로 하면 된다 의사 박아라 우리 이코노미 플렉스 예예 돈 없으면 이코노미 이코노미 플렉스 이코노미 플렉스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차기 먹방 유튜버 에스도씨 플렉스 했지 뭐 간다 와우 잘자시네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킬레이터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주무신다고 대답을 못하시네요 피웨이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자시구요 얘는 영화보면 잠들었는데 나중에 놓칠게요 안녕 민기씨 숙소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공국으로 돌아오신 소감 말고요? 공국이요? 민기씨 숙소 오신 소감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시원하세요? 아 시원하네요 사와디카 고꿍까 지금 당장 밖에 밥 먹으러 나가도 다들 사와디카 하면서 반갑게 반겨줄거같은 우리 요케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의 방 따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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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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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 BJX들 안녕 나 로키 안녕 나 국가대표 감독 베스트 루즈 안녕 난 태머리 ش 오우 오우 피자컴퍼니 바로 피자 여기 플렉스 하죠? 어떤데 피자파티 플렉스 해야지 와 저거 홀리 아시죠? 홀리 알지 알지 다음에는 이걸 먹으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볍게 태국 음식 플렉스 해주고 정영씨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요 푸팡푸카리요 커리요? 제 고향 올 때마다 먹는게 있는데 생각이 유난히 나네요 눈물 닦으시구요 형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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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밥집 밥집 입장 뭐라고 그랬죠? 딘따이펑 딘따이펑 아시죠? 얼굴이 만두 같네요 만두맛집 저도요 저도 먹어볼래 평양 이거 먹어봐 쫌찌치 하면 생크로 맛 어떤데 음 시금치 맛이구나 시금치 맛이야 더 맘지 맛있다 으음 맛있다 으음 샤롱 빠오 먹는 방법 싸악 만두를 이렇게 따악 대고 만두를 이렇게 하나 들고 여기서 여기서 구멍은 바로 망고 낸 다음에 육즙 이렇게 터뜨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나 젓가락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터뜨리면 먹기 힘들잖아 됐어 됐어 나머지게 찍어주세요 나머지게 찍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국물 바로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오 약간 범죄자 같아요 현진 같으시네요 수고하세요 입술을 바르러 달고 계시는데요 오 화장하셨어요?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드셨어요 근데 이런거 가볍게 바르는거 괜찮긴 하겠다 가볍게 바르는거 안괜찮아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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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타고 점심 먹으러 출발 저희 어디 간다고 했죠? 시양어 파라곤? 시양어 파라곤? 시양어 파라곤 시양어 파라곤 오케이 시양어 파라곤 땡큐 시양어 파라곤 시양어 파라곤 시양어 파라곤 시양어 파라곤 오? 이게 누구야? 진치 로키님 아니세요? 또 봤는데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나요? 여행 왔어요 여긴 어딘지 알고 오신 거예요? 제 고향이요 그 놈의 고향 마이 홈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봤는데 이렇게 제일 파시면 돼요 그것도 먹는 건가? 어 그거 먹는 거야 세민아 먹는 거 한번 보여줘 수영국 숫자 먹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야 근데 우리도 안 먹을 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여기 태민이 사게 치면 성공 100%야 뭐야 이거? 뜬다 오케이 태민이에게 이제 약간 흰색 똠양콩 한 번 먹여 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나 먹어서 못먹어서 못먹어 야 못먹어서 못먹어 아 못먹어 아 못먹어 샘숭 ssd 샘숭 샘숭 샘숭맨 레이저 매장에 와 있고요 크라켄이 2690바트 마우스는 레이저 되게 명품 되게 많이 파는데 프라다 샤넬 구찌 보테가 베네타 홀리젯 샘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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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억 할 것 같은데 샘숭 3.820만원 돈 플렉스 한 번 보여줘 지방시 안에서 한 번 보여줘 지방시험에서 돈 플렉스 하는 모습 플렉스 하는 럭키의 모습 여러가지가 다 했어요 백화점 안에 신기합니다 대박 더 켜졌나요? 네 리허설 후기가 어떤가요 오늘? 힘들면 쳤다니까 모든 난간을 다 찍고 PGI를 나갔었는데 딱 그때 느낌 같아요 아 그때 같나요? 좋습니다 틱톡 찍을게요 에블바디 액션 틱톡 이거 찍었어 에블바디 액션 틱톡 정경이를 다 찍을 것 같고 걱정 없는 사람은 안 돼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작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눈이 차가운 발굴 함께 함께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어시 Burnley 길거리 나 앞으로 총질 잘 아 philosop는데 툭툭툭 툭툭툭 이렇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 제가 보여드릴게요 으흐흐흐 마지막이 마지막이 억은한 로봇 로봇 감사합니다.